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교사는 모두 9명입니다. 그 가운데 고, 이지혜, 김초원 두 교사는 반 아이들을 구하려다 숨졌는데도 그동안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. 기관제 교사라는 게 이유였죠. 그리고 3년 만에 스승의 날인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순직 절차가 진행될 거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맞은 스승의 날. 경기도 화성시의 한 납골공원에 있는 고, 김초원, 이지혜 교사의 유골함 주변엔 누군가 카네이션을 달아놓았습니다. 담임을 맡아 누구보다 학생들을 챙겼고 참사 당일에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두 교사는 숨진 다른 교사들과는 달리 순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기관제 교사여서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이제 순직 인정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관제 교사 2인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. 3년 넘게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소송과 서명운동을 벌여온 유가족들은 이 소식에 가슴이 멍멍하기만 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쯤 고,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인사혁신처는 뒤늦게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